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동평화일라 71-1호죠. 채움. 채움. 즉 다시 말하면 비움. 지금 여러분이 비워있기 때문에 채워드린다고 해서 채움. 그러면 서문행,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시랍니까? 이런 거 지금 여름에 입기 편하고요. 무세탁 가능하고요. 크롭 셔츠. 무슨 셔츠? 크롭 셔츠. 짧은 셔츠라는 뜻이거든요. 물세탁 가능. 다림질 안해도 되고. 그거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컬러가 좀 멋있는 거 많이 있네요. 오시면은 전화주시면. 이렇게 아주 멋있죠. 가격도 얘기해야 돼요? 가격은 얘기하지 마십시오. 알아서 하시니까 품질.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. 이거 이거. 청 이거. 자켓. 7부 소매 자켓이시거든요. 면청. 이걸 청. 뒤에 코끼리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. 이것도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. 다양하게. 나이에 관계없이. 네. 나이에 관계없이. 네. 지금 저는 옷같은 걸 명칭을 잘 모르고 품질도 잘 모르니까. 지금 사모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. 여름에 이렇게 하나만 입기도 하거든요. 네. 아주 멋있네요. 컬러 이렇게 새것이 있어요. 화이트 그린도 있고 베이지. 네. 여러가지. 네. 바지 다양하게 있고요. 이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소재. 네. 면. 아주 다양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. 이게 지금 전부 국산, 중국산. 섞였어요. 중국산. 중국산과 국산이 같이 섞여있답니다. 중국산도 있고. 메이커 카피도 있고. 네. 요즘들은 중국산들을 많이 사놓은데요. 어쩔 수 없어요. 고구사와 해외는 거 아니에요. 네. 과거에는 중국산의 품질이 아주 안 좋았었는데. 요즘은 품질이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. 오히려 국산보다 중국산을 손님들이 다 사놓은답니다. 품질이 그만큼 많이 향상됐다는 얘기죠. 솔직하게 얘기해야죠. 중국에서 해왔다고. 네. 또 다른 것 말씀하실 거 있으면.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.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다 보여드리니까요. 여러분이 직접 오시가려고 발품 파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고일당 부으실 겁니다. 네. 토맥값으로 드리기 때문에. 한 장을 사시더라도 토맥값으로 드리기 때문에. 여러분이 건강도 챙기시고. 또 아이쇼핑도 하시고. 또 여기 찾아오시면 1등 벌어 가십니다. 가까워요. 이치가 천계칠가. 천계칠가. 동평화 일라 71-1호. 채움. 다시 말하면. 여러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드린답니다. 다이아무 쫙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발품 파시고. 여러분의 필요하신 것. 용도에 맞는 것 선택.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쇼핑몰 보다 훨씬. 한 5분일 값입니다. 쇼핑몰에 비해서. 그래서 발품 좀 파시면 건강도 챙기시고. 여러분의 알뜰한 쇼핑. 그리고. 용돈도 버시게 될 겁니다. 아주 멋있는 옷이 많이 있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천계칠가. 동평화 일라 71-1호. 채움. 채움. 명칭이 채움입니다. 이곳으로 오시면. 여러분이 필요한 것.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. 용도에 맞는 것 선택.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.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